진우야, 이리 와봐. 아빠랑 이 방을 어떻게 할까 의논했는데 그냥 이대로 두려고. 앞으로 여긴 진우가 언제든지 엄마랑 혜인이 생각날 때 와서 대화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얼굴도 보는 방. 이거 엄마가 공연했던 연극 프로그램이야. 엄마 배우였어. TV에도 나오고 연극 무대에도 서고. 나도 팬이었어. 진우 엄마 엄청 멋있으셨거든. 봐봐, 이 연극 여주인공이셨어. 그리고 이건 그때 혜인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너희들이 턴드리지에 앉아있던 모습을 아빠가 찍어뒀던 건데 핸드폰이라 화질이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이쁘지. 네. 너희 둘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. 진우야, 혜인이가 가르쳐준 대로 언제든 여기서 엄마도 만나고 혜인이도 만나자. 하고 싶은 얘기도 실컷 하고. 네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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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맘은 몇 날은 오래된 소리만으로 늘리던 상상입니다.